전남지역 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의 벼, 농작물, 재해보험에 가입한 재배지의 면적은 10만 2천 헥타르로 전남지역 전체 재배 면적인 15만 3천 헥타르의 약 67%를 차지했습니다. 이는 전국 34만 1천 헥타르의 30% 규모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특히 해안지역에 위치한 시군에서 높은 가입률을 보였는데 전남도 내에서 영광군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나타냈고 그 뒤를 이어 강진, 공순이었습니다.